오늘 대살로이가 전서 1장 5절의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났던 한 교회와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소문이 참 빨리 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이 걱정하면서 감기 걸려서 어떻게 해요 해서 괜찮습니다 콜록콜록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회를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뭔 얘기이냐면 예배 사이에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서 교회 못 나올 정도로 알아두었다는 소리까지 다 퍼진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지 그러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나쁜 소식은 참 빨리 퍼지는구나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교회를 보는데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퍼져나간 교회입니다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죠 이 교회에서 소문이 나두는데 그 소문은 무척 기쁜 소식이었어요 참 믿음 좋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마음이 빚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 교회는 불과 3주 동안 복음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곳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젖을 오래 빠른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연전생 돼가지고요 젖 금방 뗀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더 안아주고 더 먹여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정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많이 양육하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소문이 곳곳마다 퍼져서 들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였길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크게 났는가 먼저 그 교회의 소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먼저 그 교회는 우상을 타파하는 교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다 없이 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소문의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바울이 복음전한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소문처럼 곳곳마다 퍼지고 있었어요 돌아왔다는 말이 히라브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이것은 충성의 대상이 변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충성하던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상은 수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에 매혹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뭔가 매력을 주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대살로니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신 것 의지하던 우상을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 대살로니카 지역 아니 지역만 아니라 그 당시에 희람 문화권 전체는 우상 천지였던 곳입니다 특별히 대살로니카에서 80km 북방에 올림프스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어떤 곳이냐면 희람 모든 신화와 우상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고 만화책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읽는 건 좋지만 그거에 혹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우상들의 이야기예요 헬라의 모든 신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그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랍 세계 전체는 그 우상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절 인근에 가면요 그 불교의 영향이 대단해요 그래서 해인사나 송광사 이런 데 보면 가까이에 그 본사회의 말사라고 해서 절들이 많이 퍼져 있고요 그 강력한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전도가 참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지역적으로 태국에 가면 불교의 영향이 강력하고 인도에 가면 힌두교의 다신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복음 전하려면 영적 대결이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그 대결에 승리했을 때에 복음이 더 크게 퍼지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우상이 반이 있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버렸다가는 해꼬지 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나라도 섬나라 보면은요 미신 무속이 참 강하죠 금기도 많습니다 여자는 뭐 배에 오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배가 이제 나갈 때 되면 그 앞에 있는 어떤 나무 앞에서 절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또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과거의 습관과 단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에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살던 잘못된 습관과 관습에서 넉넉히 깨치고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옛날처럼 만들어진 우상은 없다고 해도 요즘 사회 속에 세속도시 속에 더욱 정교한 우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고 그 영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에 대한 추구도 대단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맞들리게 되면 참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술과 습관성 마약에 탐닉된 사람도 있고 젊은이는 어떤 인터넷과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취미생활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우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마땅한 충성을 뺏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한 1에서 5장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 그 매혹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대신 이 우상의 매혹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사라니까 교인들 모두가 거기에서 휩싸여 살고 그 아래에서 사는데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해가 된다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이 생명 없는 우상을 다 내어 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우상 타파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설 연휴가 가까운데요 설 연휴 때도 이런 것이 참 심하죠 가족에서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갈등을 빚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그렇지 않은 가족들에게는 선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은 무장해서 그것이 소문의 내용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참 부족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상만 버리는 것으로는 절반의 효과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그 마음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 보니까 마음이 청소가 되었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요즘 보면 어떤 호흡법, 마음 수련 이런 걸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낸다 이런 거에 가끔 미혹되는 그리찬도 있는데 결단고 오른 게 아닙니다 아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깨끗이 비워내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의 주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마귀와 튼튼한 장소가 됩니다 더 악한 것이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주일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그때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전서 1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잘 보면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그들의 가운데 갔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걸 보면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엔 좋았는데 환란도 고통도 똑같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환란도 고통도 다가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란과 고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를 다듬어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면 그런 환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죠 뉴욕의 한 재활병원에 있는 글을 누가 옮겨 놓고 봤습니다 제목이 축복이에요 그 병원에 한 환자가 쓴 글을 거기다 옮겨놨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들이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할 믿음을 주셨다는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란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 못 다니겠다 해결되고 나면 열심히 믿자 안됩니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혹시 난 문제 많고 죄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평생 문제의 문제 문제 가운데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문제와 고통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어디냐? 무덤에 가봐라 그랬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능력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환란을 이기고 성령 충만화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고민하다가 신앙의 모델을 찾았어요 신앙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아까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예수 믿을 때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잠시 동안 보았지만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보고 나도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결심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가 잘못 믿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뛰어넘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즘 현대 경영학 이론 중에서 벤치마킹이란 말이 있죠 가장 뛰어난 모델이 되는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그곳에 하는 것을 다 보고서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잘 보면 이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경영학 원리를 몰라도 그때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돼야지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본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의 본받아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그러니까 우리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어요 바울의 삶의 비밀을 보니까 그 뒤에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걸 알았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아마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믿으려면 대살로니까 교인처럼 믿어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려면 김집사처럼 헌신해라 기도하려면 입원사처럼 해라 전도하려면 김장로처럼 해라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이고 다들 형편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따라갈 만한 신앙의 모델들이 곳곳마다 있고 그분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찾을 거 없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와 같은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팀 목자가 열심 되는 것을 보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헌신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하고 계셔요 잘 모르지만 매일 소문냈으면 좋겠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참 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내가 주님 따라 주를 잘 믿는 헌신하는 사람을 따라 살다 보면요 언젠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의 수련회 하는데 우리 청년사회에 열심히 한 어떤 목사님이 초대가 돼서 왔어요 끝나고 인사하러 왔길래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자마자 하는 말이 저보다 10년쯤 후배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신대 다닐 때 목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30초반 아직도 전도사 시절 그때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제가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1학년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30초반일 때 20살 갓 뛰었던 실학기 1학년 학생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내가 학점을 짜게 줬는데 그렇지 않내나 그 생각 두 번째 그때 그래도 멀리 우러러 보던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러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뭐 갓 담임 목사 처음 입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참 우여곡절 뭐 그냥 많이 하면서 했지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견 목사가 되어서 누군가 제 뒤를 쳐다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뒷모습만 보이면 머리 빠진 것만 보이겠지만 저를 쳐다보고서 저분이 어떻게 목회하나 어떻게 설교하나 바라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서 더 충성스럽게 누군가가 그 본을 받아 살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미 믿은 우리를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 전부 맡기고 나는 할 일 없다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번은 부모가 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올해표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예수를 믿을 때 내 집이 자녀들이 예수 믿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알고 그 몸에 베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본이 된다 깨닫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이 대서리카 교인들의 신앙은 종말적 신앙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들의 신앙은 종말적 신앙이었어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은 종말적이 돼야 될지로 믿습니다 세상에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메멘토몰이 누구나 죽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런 말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이 쌓아놨나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매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해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이죠 이것은 세상을 혼란시켜서 시안부 종말론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도 종말을 믿어요 너무 믿어요 그 날짜까지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시안부 종말론이 있고 언젠가 세상의 끝이다 날짜를 받아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이비가 하는 짓이 그렇죠 재산을 다 바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곳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다려라 세상을 포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른 건강한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다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맞다 이게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이 대산로니카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이 세상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믿음의 자세는요 각처에서 소문이 났어요 본문 1장 8절의 후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입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소문, 나쁜 소문, 비리 이런 얘기가 퍼지기 좋은데 너희에 대한 소문은 내가 잘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잘 믿는다는 소문만 들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기쁘다 이 퍼진다는 말이 엑스케어라는 말인데 소리 나다 울리다 우렁차게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현대 매스컴 이론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홍보가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서 말한 거 요즘도 입소문이 강력해요 더구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소문이 몽간 매체와 입을 타고 곳곳마다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할 때에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서 홀리 가십이 나타났다 영어로 가십이란 말이 주로 좋지 않은 말이 퍼지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소문은 홀리 가십이었다 거룩한 소문이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술꾼이 술을 끊었다 약제의 약을 끊었다 탐닉하던 자가 그 탐닉한 것을 버렸다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소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너무 적게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 모든 변화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이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남봉꾼 같은 자가 예수 믿더니 인생이 변화되었어 이런 소리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망없어 보이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어 이 소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의 믿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교회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당 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그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소문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파한테 힘썼지만 이 귀한 소식들이 우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땅 끝에 있는 교회와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도 들어왔다는 귀한 소식들이 늘 들려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